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인 되는 분 없어요 라인? 라인 좋죠 라인하르트 제가 누가 라인 한다는거에요? 누가 한다는거에요? 누가 한다는겁니까? 누가 누가 한다는거죠? 그러면은 키치님이 겐지에요 겐지 내가 퇴근할게 라인이 있다네 라인이 라인이 내가 디바가 승격이 70%라서 응 디바로 며칠 12연승 했는데 라인하러 좀 하잖아 그쵸 그쵸 디바 지금 사기 챔프라서 나 일단 라인했어요 솔져 오른쪽 위에 솔져 오른쪽 위에 솔져 죽었다 여러분 들어가요 들어와 들어와요 루슈 떨어져라 로드 되었어요 로드 되었어요 로드 되었어요 아우 아퍼 아우 라인 라인 비 라인 비 컷 라인 컷 어 난 루슈 너 잡는다 루슈 컷 루슈 컷 어? 아! 호그 개피! 죽었다! 빨리 점령해줘요! 제가 살아나기 전에 점령! 제발! 디바! 나쁜 디바 나쁜 디바 야야야야 뽕은 아니잖아 내가 간다 더는 데륙수 없다 scenario 어!!! 맞았다 난 괜찮아 죽지 않아 아나야 아나야 어딜 가? 아!! 아나! 잡을스 있는데 디바! 나쁜하이 나쁜하이 못 잡았어 어? 저기 마 아잇툰코님 아까 나랑 같이 리장타와hed 너 마신구나마야. 리장타요! 저... 리장타 오늘 한 적이 없는데? 아 그게 따로 아니야? 슛끄레임 못한 사람이야 안 빠져버렸잖아 아 빠져버렸잖아 아 뭐야 아 라인 라인 공있어 라인 공있어 우리 라인 공있어 아..괜찮아요 괜찮아요 라인 공! 장렬! 어디 가실까? 아 이거 방석 드세요 루틴 라인들 죽었어요 라인 공 강렬했어 라인 공으로 세면 넙해서 한번 잡았어 피해 피해 우리 팀들 잘한다 폭.. 폭우놈들이 문제야 아 아파 아파 아 로드니스 잘 하신다 어 근데 하나 죽었다 안녕하세요 병장님 안녕하세요 병장님 쩌덴 키티라고 하렴 쩌덴 키티 소진키티티야?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방송하시는 분인가? 공같이 와 메달 하나도 없다 하하하하 4금이라니요 루슈가 4금이면 도대체 루슈가 4금이라니요 딜러가 메달이었고 루슈가 4금이라니요 아이고 안되나 와아 와아 소일저 잘 쏜다 빨리 죽어요 그냥 라인 빼고 디바를 해서 소일저를 막을까요? 네 근데 아까 디바 하시지 않았나요? 라인으로 바꾸신 껌인건가? 아니야 나 계속 라인이야 처음부터 라인이었어 아 그래요? 디바 라인 2층 디바 라인 2층 디바 1피 디바 아 이제 왜 여기까지 됐는데 라인힘이 없으시면은 종료 연결할 사람이 없어 아 내가 아예 내 뒤에서 누가 내 의자 건지를 하고 모으고 싶은 거 봤는데 통통통 뛰어라 통통통통통 아 미안해요 나 죽었어 아 빨리 오세요 빨리 디바 주시면 바로 들어가죠 아 미안해요 아 디바 5 개피 에이 들어가죠 들어가자 아 나.. 나 죽는거야? 왜 왜 나 죽어 오른쪽에 루시우 루시우 개피 안 죽어 아 아 평자를 왜 이렇게 못 맞춰 루시우 라인망치 그렇지 다 녹였어 다 누웠어 라인망치 다 누웠어 죽여요 죽여 다 누웠는데 애들 저 가면 됩니다 이거 한 명, 한 명 죽지 마세요. 저 당전, 저 당전, 저 당전. 아, 나 힐 뱉다겠다. 아유, 루슈님 아깝다. 나 조금만 살아있었으면 라인님 밖으로 헤머러 던져 붙는다. 아... 돌려 죽었고. 루슈 개피. 루슈 개피, 루슈 개피.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밀었다. 아우, 진짜 빠른데? 와, 루슈 4금 크... 나이스. 어, 나 진짜 못했다, 근데 이 판. 진짜 못 맞췄. 루슈 개피. 루슈 개피. 루슈 개피. 정클의 원... 정클의 원체물 하기 위해. 하하. 본캐는 하지 않았어, 안아가지고. 그니까, 아이디를 바꾼 거예요? 아니면 부캐를 키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음, 부캐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 본캐는 남을 위해 희생을 하고, 부캐는 저를 위해서. 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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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개피. 루슈 개피. 루슈 개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루슈 개피.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아니, 아닐 수도 있죠. 하하. 아, 그러지마. 루슈 개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루슈 개피. 루슈 개피. 루슈 개피. 어, 진출 안 해주면은 나, 나 던질 거예요. 뭐, 제 점수는 상관없긴 한데, 원하신다면요. 긴 말은, 긴 말 안 할 테니까. 빨리, 빨리, 받아줘. 빨리, 빨리.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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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은 잠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사할 거야, 낙사. 낙사합니다, 빨리. 5초, 3초. 낙사 어딘데요? 여기 낙사 구간 있나? 낙사구간 있나, 여기? 하하. 진짜 낙사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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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한 번 고민을,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하하. 이게, 감사합니다. 저는 팬분들 전부 사랑하구요. 하하. 생명 가지고는 제가 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아예 받지 않는 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패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 빨리. 아, 일단은. 아, 게임 열심히. 아, 일단. 헤보. 어, 나 반복 안 들어갔어. 아, 나 헤보 맞어. 하하. 하하. 아, 일단은. 아, 뭐야. 여기 더슬 부셨어. 라이브 왔어. 라이브 왔어. 정면조심. 아, 낙사님이 여기. 아, 네. 판별택으로 갈게요. 헤보더. 지하, 지하, 지하호그. 여기,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지하호그.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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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정면, 정면, 정면. 소일저 뒤로 돌아요. 아, 점프 제대로. 제가 잘못했, 점프 잘못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우진이는 제가 막았어요. 아, 소일저 죽었다. 감사합니다 질자 맞으세요, 치즈 받으세요. 내가 막았어요 치즈 맞았어요 막았다니까 내가 막맞아 줬다니까 진짜 미안해요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 뭐야 왜 안끌리냐 어 왜 안맞아 뒤에 한명있어요 당홀해야되요 나이스 솔져 솔져 받아줘 빨리 하니 받아줘 킬 붙어요 호그 호그 혼자 호그 혼자 호그 혼자 호그 자리야 호그 자리야 호그 자리야 호그 자리야 호그 자리야 차례님 입고 갈게요 호그 컷 호그 컷 저 쿵훈 재밌겠어 2층 2층 호그 아이고 2층 오나 본데요 2층 1층 라인 와우 호그 내 뒤로 와 내 뒤로 와 내 뒤로 라인 뒤로 와요 라인 뒤로 호그 호그 위치 다들 잡아야 되는데 호그 어? 아 라인 한대 아 라인 한대 아하하하 라인 공원 우리 라인 공원 다 위치 잡아야지 위치 다 이게 뒤에 2명 있던 애들 다 잡으러 갔다가 우리 위치 다 깨졌어 포지션 다 깨졌어 호그 자리야만 잡아갔다가 4대6이잖아 이게 4대6이었어요 근데 중요한건 호그 자리야 자꾸 하여튼 일단은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왼쪽으로 호그 온다 왼쪽으로 뒤에 호그 호그 호그다운 라인 공수께 라인 공수입니다 하나 잡으러 가볼까? 아니다 애들 빠지네 애들 저기 멀리 있는데요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대 상대 공 쓸거같은 망치 쓸거같은 조심 망치 각진다 너프너프너프머리 밀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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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밀어주시면 안되는데 누가 밀어주셔 내가 밀었어 아 목표 목표 소대 피해 소대 피해 어 호그 호그 일단 힐러 두명 없어요 힐러 두명 없어요 상대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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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모리 호그 빠져있어요 상대 힐러 없어요 이거 비빌 수 있어요 저 힐러 두명 있고 저희는 힐러 두명 있고 상대는 힐러 두명이 없어요 호그 상대는 4명 죽었다 왼 호그는 이걸 비벼요? 죽이는 타이어 준비 완료 상관하다 타이어 갑니다 비벼어어어 비벼어어어 비벼어어어어 타이어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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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어그로 상대 궁 많이 빠졌어 라인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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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꿀잠잔다 감사합니다 힐링 감사합니다 힐링 소리들이에요 소리들 쿵운 쿵운 저도 프리들이에요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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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소리들 왜이렇게 잘싸 와 그거 개가리지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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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쓰는거야 왼쪽에 안와 왼쪽에 안와 디바로 빠졌고 목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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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우리 우리 ста Karlo 아나 2층 아나 2층 아나 2층 어디 2층 저희 왼쪽 2층 Aqui 어아 떨어졌네 어딜 갔어 얘 일로 올라왔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아인공 있어요 우리 아인공 있어요 우리 아인공 있어요 오 나이스 알았으니까 10티 10티 책임인줄 50초 어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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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합니다 아니 죽을게요 우리 아인 죽습니다 우리 아인 죽습니다 아 시발 아 힐 죽는데 오예 저리가 난 할일 다했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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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요 화물에 디바 화물에 디바 저게 아나가 힐 봐준다 아 디바 무서워 아 죽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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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쟁이 저궁 80번 아 살려주세요 아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아 이거 줘야 될 것 같은데 안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많이 막았어 나인공 없거든요 다인 디바 1 쫄져 죽었당 저 디바공 막을거 없어요 지금 저 디바공 막을거 없습니다 엥 조심해야 돼요 저 디바공 막을거 없어요 디바 를 막았습니다 덫으로 어어 호거 어떻게 끌었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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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죽어요 죽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거 다 하고 죽으면 돼 안 됐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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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빌 하나 저 하나 빌 와아 처음이다 쟤네 진짜 나 힐점 나 힐점 오케오케 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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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다운 하물하물하물하물하물 일단 솔저뽕 라인 반피 솔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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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왼쪽 아나 왼쪽 오 명중을 39퍼다 역시 라인이 있다고 안돼 자살을 하겠어 디바 로우 빠졌어요 게이드 게이드 디바 로우 빠졌어요 디바 로우 빠졌어요 디바 로우 빠졌어요 솔리저 잡았다 라인반 깨져 라인반 깨져 디바 로우 빠졌어 디바 로우 빠졌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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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래 야래 루슈 루슈 비벼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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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너프 어디서 루슈 루슈 하물 우리 킥도 우리 딸아 나이스 야 누리 킥 쓸 데가 있거든 힉힉힝 여기서 많이 오르네 내 거다 내 거 나 70점 올랐나? 4킬이다 4킬 아니네 나 나 40점 말라고 아니 50점 40점 올랐네 40점 그만하네 그 눈쟁이님 힌트 왜 안 받아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끼 안 받아줘 그냥 개새끼야 너 감사합니다 신고한다 너 신고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옐무월 자체는 나랑 비슷해요 나보다 높을 수 없는 은쟁이님 빨리 빨리 줘 예? 제가 봉캐를 나중에 하신다면 사랑해 빨리 사랑해 봉캐는 신념이 담겨있는 아이디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